안녕하세요. 바둑 입문이 두 집 만들기 되겠습니다. 이곳과 이곳. 두 집이 되려면 바로 이곳입니다.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. 지금도 한 집은 나있고요. 이곳에 두면 한 집이 생기겠죠. 이곳이 되겠습니다. 두 집이죠. 지금도 한 집은 있고요. 바로 이곳에 두어서 한 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바둑은 두 집만 나면 사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곳에 한 집이 있고요. 이곳에 두면 여기 한 집이 생겨서 두 집으로 살 수 있습니다. 지금도 한 집은 있고요. 이곳에 두면 두 집이 되어서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곳이죠. 이곳에 한 집. 이곳에 두면 여기에 집이 있어서 사는 모양이 됩니다. 이곳에 한 집이 있네요. 그러면 바로 이곳에 둬서 한 집을 만드시면 됩니다. 지금도 이곳에 두면 한 집, 두 집.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입니다. 지금도 이곳에 두면 한 집, 두 집이 되겠죠. 지금도 살아가려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. 한 집, 두 집. 이곳에 두 집을 분리된 두 집이 되어야 되겠죠. 여기 두 집이면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지금도 한 집은 나있고요. 바로 이곳에 두면 여기도 한 집이 생기죠. 지금도 한 집은 있습니다. 그러면 바로 이곳에 떠서 두 집을 만드시면 됩니다. 지금도 이쪽에 집이 있고요. 여기 한 집을 만드시면 살아가는 모양입니다. 지금도 이곳에 두면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갈 수 있죠. 지금도 이곳과 이곳의 집을 만들어야 하니까 여기에 두시면 됩니다. 한 집, 두 집입니다. 지금도 이곳과 이곳이 한 집이 되면 되겠죠? 여기 두면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. 지금도 한 집이 있고요. 바로 이곳에 두면 한 집이 되겠습니다. 살아가는 모양이죠? 지금도 이곳에 집이 있고요. 분리된 두 집. 이곳에 두면 집이 생겨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이곳에 한 집이 있고요. 이곳에 두면 여기 또 한 집. 그래서 살아가는 모양이죠? 지금도 이곳에 두면 이곳과 이곳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1번에 두고 대기 이렇게 잡으러 오면 바로 이곳을 두면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곳이 정답입니다. 지금도 이곳에 집이 있죠? 그러면 바로 여기 한 집을 만드시면 되겠죠? 지금도 이곳에 집이 있고 그러면 바로 이곳이 됩니다. 그래서 두 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이곳에 집이 있기 때문에 있기만 하면 이곳에 집이 있어서 살아가는 모양이죠? 지금도 이걸 따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이곳에 두면 두 집이 있어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곳에 두면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죠? 지금도 이곳에 두면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갑니다. 지금도 이곳에 집이 있죠? 그럼 여기만 집을 만들면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곳에 두면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죠? 지금도 여기 집이 있고요. 이곳에 두면 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곳을 이으면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죠? 지금도 한 집, 두 집. 두 집만 나면 살아가는 모양입니다.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 집, 두 집을 만들고요. 이렇게 2번으로 두 점을 잡으면 바로 3으로 잡으셔서 두 집이 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한 집을 만들면 이곳이 잡아서 두 집이 되겠죠? 처음 봐도 배울 때 바로 이곳에 둬서 100이 2에 치중을 하게 되면 이 모양은 흙이 죽은 모양이 됩니다. 분리된 두 집이 안 된 때잖아요?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이렇게 한 집과 두 집을 내셔야 됩니다. 지금도 이곳이죠? 한 집, 두 집. 지금도 이곳이죠? 한 집, 두 집. 지금도 이곳에 두면 102로 들어오더라도 이곳에 3을 두면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입니다. 오늘 두 집 만들기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바둑은 사랑입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